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오의 의사결정시설을 표적삼아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옛 소련 국가들과의 안보 동맹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지난 21일처럼 우크라이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21일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러시아는 지난 21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를 타격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에이테큰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키유의 정부 청사를 공격한 적은 없지만 이번 발언은 키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예고하는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푸틴 대통령은 또한 첨단 미사일의 생산량이 나토 회원국들의 생산량을 10배 이상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미사일 생산량을 더 늘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푸틴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더 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.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무력 충돌은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